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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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법 성령의 불법 임하소서 임하소서 창사 70주년을 맞은 GBS가 오는 8월 24일 토요일 새벽 5시 서울시청합광장에서 미스바 회계성령 대성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회계성령 대성회에 참가하실 교회와 단체 그리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교회와 단체의 참가 신청 전환은 02-2650-7005번입니다. 8월 24일 새벽 5시 서울시청합광장으로 직접 오셔서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법 기름능소서 기름능소서 posse 텨ondo 1-4-24- 2014-irse 1-2-3-4-48-ina 1-3-5-4-35-17-015-13-133-155-16-16-17% 19-15-17-17-a 삼 dart